무슨 게임 할까? 갈틱보는 어떻게 하는 거야? 갈틱보는 애들이 그림 그리는 거 보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임? 야한 거 그린다는데? 일단 한 번만 해보자 갈틱보라면 애들 야동 그린다고 아니 갈틱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한 번 해봐야죠 한 번 해봐 그냥 해보면서 알겠지 뭐 엇방하는 쟤넛 이거 맞음? 고추빼기 어? 잠자는 귀여운 난제 아니 이게 마우스여서 머리카락은 날개 아니 모르겠다고 알려 누가 살려봐 아 일단 다 그려야 돼? 아 나 오케이 제대로 그려볼게 저 호평맨이 이거 어떻게 생겼지? 아헤가오 하고 있는 거니? 안아줘요 맞출 것 같아 이거는 뭐 어떤 느낌인지 한 번 볼게요 아니 야 아니 ㅅㅂ 넌 제가오 아헤가오 빨간머리 장발에 하이탈이 아니 하이탈이 안 된다고 대충 그릴게요 어? 아니 아니 아니요 이지랄 트랜스젠 아니 모르겠다 이렇게 못 ㅅㅂ 하지마라 어 일단 이렇게 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립 수출 잘가 악질 나왔노 피카소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니 이게 아니 근데 알만하지 않아요? 아니 하지 말라고 오오오 아니 모르겠네 에 약간 잭과 콩나무 같은 느낌으로 네 이런 이런 느낌으로 아니 모르겠다 이거 뭐 네 유레카 느낌으로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아 저 잘 그릴 수 있는데 이게 그 마우스로 그리기가 진짜 힘드네 결과를 한번 봅시다 시작 법방하는 제넌 격털 없었라 ㅅㅂ 아니 뭐야 이거 ㅅㅂ 아니 뭘 뭘 그린 거야 아니 ㅅㅂ 아니 아니 어떻게 난 제시어가 이건데 네 이 맛이긴 해 다음 거 네네 레진언제 네 잘 그렸다 땡큐사티 잘 그렸다 잘 그렸다 야 야 하하 하하 하하하 아니 너무 면제이 됐잖아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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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 폰허업 디테일 진짜 하하 아 이런 식단을 치는 사람 있어 하하 하하 5일동안 카톡 1도 없는 아싸 하하 찐탕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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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물이 나오 창과 방패하니 자 야동 보면서 지발리는 넌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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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홍수났어? 하하 아니 왜 오줌을 싸 지발발 아니 왜 오줌을 싸요 네 다른 거 잠자는 귀여운 넌재 이거 내가 처음에 그렸잖아 넌재 숙청 5초 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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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색 악녀가.. 아니 이 새끼가 트롤 했어! 이거 그린새끼 이거.. 돼지놈이.. 왜 그래! 자 다음 거 응? 수고마는 넌제 리액션하는 제넌 야따야따 산부살 하트 요정 제넌 하하핳 하지 말라고! 넌 나가라 엘리베이터에서 피아노 치는 폐쇄공포증 피한 리스트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아니 이게 너무 요약했잖아 아예 가오 아니 이 새끼 뭐야 어 어떻게 맞췄어! 아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아? 하하하 하하하 이 새끼야 이게 왜 변태야! 불만한 넌제에 소중히 하하하하 고추가 커져서 기본 좋은 넌제 아니 그럴만했다 시약자는 넌제 뭐야 이거 저X를 피하고 있는 거야 뭐야 투보가 섹스라고 했지 어 그럴듯하네! 재밌네 딱 깔끔했다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힘들어 싱싱